우리 다니엘이 기도 수첩 1년치 이렇게 환급을 했네요 그리고 11조 40불, 땡스 30불, 미션 10불 이렇게 환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40불, 땡스 30불, 미션 10불 그리고 너희가 30불, 40불, 20불의 환급을 했을때 제가 왜 특별히 이걸 소개시켜 드리냐면 참 의미가 있는 환급이에요 왜 제가 이 환급을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 참 의미가 있는 환급이에요 제가 다니엘하고 만난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매일 아침 만나서 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다니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현금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이 다른 데, 타락하는 데 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같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거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모습을 대표할까 제가 당신과는 특별히 관한지 당신과는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면 당신과는 불편 открыCD에선 새로운 이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서 lab防인지는 건가요? 제가 파스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일에 질문을 받아들이고 오, 파스타가 어떻게 해야하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역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안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걸 지도하시는 일은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칼로스를 만나서요 스페니쉬로 말씀 각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분이 스페니쉬 권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본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말씀 각인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윌리엄하고 만나가지고요 차이니스로 말씀 각인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각인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각인되면 내 인생은요 그야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각인되면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주신 증거가 각인되면 주신 증거가 각인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지 않아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가난 백성들이 가난인국을 다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까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하나 보이네요 우리 조이스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이렇게 남자친구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든 시티에서 만났어요 우리 두 인생이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인국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가난인국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걸 다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 두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스는 once again testifying to the people of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in their past the things that God has done for them 모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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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세대 즉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요 34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있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악한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땅 앞에 두고 가난한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아깝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앞에 두고 응답을 내 것으로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분의 아들 갈렙 갈렙은 영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 땅에 들어가며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합니다 또 눈의 아들 영호수와도 그 땅을 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을 막 악담한 후대들도 후대들도 그 땅을 밟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 응답을 두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악담한 후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이 후대들의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또한 모세 또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가난한 땅을 못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이해가 탑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굉장히愛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 앞으로 하실 것 그거를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다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인생 앞에 응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가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느니라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시면요 참 어려울 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과 그것은 인생의 생활을 그래서 오늘의 것과 그래서 오늘의 것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요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스스로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实际上 이스라엘 백성들은 靠他们自己的能力 无法走到 40년의 광야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견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 40년을 견딥니까 因为那个 광야 중 没有水 也没有食物 他们自己 怎么能走 40년의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 증거가 오늘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40년 지적이 신이 와 동在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관계 없어요 지난 날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and it doesn't matter how old I am right now throughout the 40 years throughout your lifetime God was with you 不管是你们 是多大的 你们年纪是多少 但是过去 一切的生活 都是神与你们 同在的 저는 이제 마음으로 50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40은 넘었지요 I am in the middle 50s and I am over 40 years of age 我已经是50多岁了 所以呢 我已经过了 40多年 지금까지 하나님이 55년 동안요 함께 하셨느니라 throughout the 55 years of my life God was with me 这 55년 神一直 与我同在的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I have great assurance in that again and again 我确信又确信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 믿음이 회복되어 버리면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게 and God was with me in my lifetime if that faith is restored then you'll absolutely have victory today 到现在 神一直 하나님은 함께 하셨느니라 How was God with the Israelites let's hold on to the first covenant even before the red sea which was blocking them even then God was with them 你们要抓住 第一个应윤 那就是 被 홍海阻당 前路的时候 神是与他们 同在的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in Deuteronomy chapter 2 verse 1 it says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지나왔던 홍해길 그 막혀있는 홍해길을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다시 돌리는 거야 and the Israelites crossed over the red sea but they returned back to the root to the red sea 现在神呢 让他们又重新 回到以前 那个 홍海的那个路 아니 예전에 홍해길이 막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and before they had that experience of near death because of the red sea was blocking them 他们以前 不是被 홍海阻碍 前路嘛 所以差点 在那里面 要死的 홍해길 막혀가지고 뒤에서는 내국 군대가 쫓아오지 홍해길은 지금 막혀있지 엄청 두려운 시절 그 막혀있는 홍해길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가라는 거예요 the red sea was blocking them the red sea was blocking them the Egyptian soldiers were pursuing after them and they were in that brink instance of death and they had to be redirected to that place of the red sea 이스라엘百姓 曾经经经历过 一个非常惧怕的 一个事情 那就是说 前面是一个 홍海 阻挡他们的路 后面就是 埃지的军队 追赶他们 但现在让他们 又重新 回到那条路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 길을 그냥 딱 뚫여서 그냥 쫙 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그 길을 돌려서 리턴을 시킵니다 有些时候 길을 돌려서 홍해 길로 가라는 거예요 it would be very good it would be very good if my life was like a highway and I could just follow that road however God redirects me around that place that I'll go back to the red sea 如果我们人生的路 우리를 돌아가라고 백성들을 back to the red sea and God takes the Israelites towards the red sea 现在神让 이스라엘 把新 重新 绕回到 홍海路 예전의 하나님이 홍해 길에서 내가 했던 그 하나님 그 홍해 길 막혀있는 홍해 길 속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억해라 it is to once again remember and think about the God who was with us back in the red sea how He solved that problem for us 现在神让 他们重新 绕回到 홍海路 的原因 第一个 你们一定要记住 当时你们 遇到苦难的时候 我与你们 同在的 我 还有 一定要 铭记 길을 돌아서 다시 가면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그 예전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체험해라 if you go around the red sea then you may have discouragements you may have complaints but as you go back to the red sea it is to once again remember and experience the God who was with you and the God who is guiding you 在过去 遇到问题的时候 与你们同在的 神 现在依然 与你们同在 所以一定要 记住铭记 并且要体验 这个事实 완전히 갇혀 버린 그 상황에서 참 자유 和 해방을 다시 누리거라 in that completely confined situation it is to once again enjoy the true freedom and the liberty 现在这个 进退 两难的时候 一定要去 享受 真正的 自由和解放 너희들은 지금도 원망 낙심 속에 있지만 가난한 땅 들어가서 살 후대들은 이 각인이 안되면 안되는 이라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후대들은 홍해길을 체험하지 못했으니 다시 체험 하도록 만들어라 and the children who were born in the wilderness because they did not yet experience the Red Sea allow them to pass that region and experience how God was with them 因为 你们的 子孫 是 当时 根本 没有 体验 红海的 奇迹 所以呢 现在 让他们 又 回到 红海的 路 让他们 重新 享受 这个 奇迹 지금도 원망 하고 낙심 하고 있는 그 생각을 홍해길 돌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꿔버려라 你们 现在 重新 回到 红海的 路 然后 现在 你们 把 惠心 的 心 重新 改正过来 여러분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다 막막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在明智第二点 在迷茫的 旷野当中 也依然 与我们 同在的 神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느냐 When we were in Therese Didn't God give us water Cocoa的时候 吃下了水 백하고 불태 음식을 공급하지 않았느냐 Didn't he provide food when we were in hunger 饭的时候 赐下了食物 낮에는 구름 기둥 보내서 선선하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 보내서 너희를 따뜻하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Didn't he guide us with the pillar of cloud by day when it was hot with the pillar of fire by night when it was cold 白天 非常热的时候 次下 它们云 就让它们 变凉 夜晚 次下 火 就让它们 变暖 40년을 걸어왔는데 이 지긋지긋한 광야 길로 다시 돌아가 나니 백성들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앙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보기가 싫어요 가기도 싫어요 그런 광야로 왜 하나님이 다시 백성들을 백시켰느냐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능으로 광야길을 걸어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느니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막해요 광야길은 우리 인생에 다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날씨가 날씨가 잊지긋한 날씨가 잊지긋한 날씨가 만약에 우리 인생에 흥믄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해야 되요 길이 막혀도 괜찮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뭐가 두려워 말이에요 다가 너희가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희가 안 보고 너희가 안 보고 너희가 너희가 뭐지 안하고 다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안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저는 결혼 생활 30년 이제는 내년이면 저희는 30주년입니다 결혼 생활 내년 30주년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벤트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글쎄요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올해 10월 3일이면 29년째 29주년입니다 10월 분的时候 정하시 29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 길이 막히고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막막할 때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 함께의 은약이 내게 각인되버리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과정을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너희의 인생이니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다니엘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 한 글쎄요 한 60% 정도만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알아 듣는 거 많아요 굉장히 말이 빨라요 제 양반이 어떤 때는 막 두 번 세 번을 물어본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막 서로 짜증 내면서 막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내 언어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퍼펙트하게 합니까 영어는 내 외국의 언어 그래서 제가 완전히 영어 안 할 수 없죠 영어는 내 외국의 언어 그래서 저는 영어 안 할 수 없죠 늘 보면 우리 강빈이가 부러워요 말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는 내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방금 읽어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강빈이가 굉장히 설득력이 좋더라 이 말이 설득력이 좋아요 då 영어는 내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정은igh 그가 통장을 못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된다 어떻게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는가 애돔족 속이 사는 세일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을 홍해길로 가게 해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해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일산이라는 게 조그만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넓은 넓게 펼쳐진 어떤 산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세일산이 있었어요 学생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세일산이 아니라 세일산이 아니라 세일산이 큰 산입니다 学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일산은 세일산이 큰 산입니다 세일산이 큰 산입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세일산을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세일산이 누가 살아냐 하면 애돔족 속인 애서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에서 애돔족족과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한 민족이나 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도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느냐면요 도리어 그쪽에서 도리어 돈으로 양식과 물까지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 하나님 요하께서 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의 두루다님을 알고 니 하나님 요하께서 이 사십 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니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셨다고 하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했죠 물이 없으면 물을 직접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돈으로 물을 사 먹고 돈으로 양식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너희가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민족들에게 양식과 물을 사 먹게 하겠다 그 강한 민족들과 그 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좀 눈치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먹을 것 갖고 다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神의意思就是 도리어 축복을 줄 테니 돈으로 양식이나 필요한 물을 사 먹어라 rather I will give you the blessing so that you have enough to pay for the food you eat and the water you drink but do not try to take away the things from them I will give you so that you will be able to pay 하나님은 이게 너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I will fill you so that you will not like anything I will fill you so that you will not like anything I will give you天溉 让你一无所缺 절대 쫄지 마라 and do not ever feel small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절대 쫄지 마라 강한 민족 앞에 I will give you money so never be frightened before that strong nation and never ask for money never ask for anything boldly pay them to eat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nd what is this revealing what is this showing that God is with them 통과这个让他们知道什么呢 那就是要 강하게告诉他们 神与他们同在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들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놀라버렸다니까 두려워한다니까 그걸 보고 and that strong nation the Israelites were afraid of the Israelites because they knew that God was with the Israelites 그 강한 민족들 他们已经看到了 이스라엘 백성 是神与他们同在的 所以他们现在非常的惧怕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길 앞에 어떤 것도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in our lives there is no reason for ask for anything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니다 and God fills us and He provides more than we need 因为神肯定会填满我们 比我们想的更多 때로는 하나님은요 내게 더 넘치도록 공급을 하세요 and He supplies the more of what we need 有的时候神赐给我的非常的多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돈으로 사먹어 두려워하지 마 to not be afraid of them but with what God has given me it is to pay them for the things that I need 神赐给你钱 你就堂堂 정도去钱买 不要惧怕 후대만큼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다시 보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it i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o once again see, experience and enjoy how God was with them throughout the 40 years 我们的这个后裔呢 就在那个 40年之久的 一样的 让他们重新看到 去体验 并且享受 주례급을 구원한 우리 1세대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죠? 구원하는 거 가르치지 마 and the first generation who have experienced salvation do not teach your young generation about you know asking people for food and asking for people of the things that we need 就是已经领受福音的 我们这一代人 我们不能把这个 祈祷的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화하는 거 가르치지 마 and do not teach them about resenting God about complaining against God and do not teach them unbelief 你们不要把 灰心不像的 这样的习惯 留给你们的后代 그런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 and never show that to our next generation 就这样的习惯 千万不要给你们的 下一代看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놓으라고 그것만 내려줘 and God was with us until now just show that just show that 你们要强烈地教导 你们的后代 是神与你们 同在的事实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각인합니다 and once again as I saw the word of God it made me to think 我默想这句话的时候 我再次刻印 하나님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and this shows us how God does not like anything 神总是让我们 看到 是一无所缺的 하나님이 现在还在进行当中 당당한 모습 보여줘라 show them our bold selves 你们堂堂正正地 要给他们看 적어도 우리 一世代들이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보고 배울 만큼 그런 믿음을 넘겨줘라 and it's to leave behind that faith to the extent our future generations and our children see us and they learn that 你们把强大的信心 让我们的后代看到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and in regards to that we must be bold 至少对于这个部分 我们一定要 堂堂正正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고 헌신할 준비 돼 있어야 돼요 therefore we must be prepared to really give that devotion 所以我们已经 做好了 헌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RUTC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 and recently our elders gave a lot of RUTC offerings 最近有几位长老 呢 奉下了很多 有关 RUTC的奉献金 더 넘치도록 하시라 and God will allow you more so that you'll be able to give more 求生赐给他们 更多的祝福 그대들에게 부정함이 없다는 걸 보여줘라 and we must show it to our future generations that God does not lack 통과这个 让我们的后代 看得见 그리고 후대들이 또 그 바톤을 넘겨 받아서 또 넘치도록 응답 보도록 해라 and the future generations receive that baton and they relay that bat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show only the faith and leave behind only the faith 然后这些的后代呢 他们又抓住这个应许 然后再把这个应许 传给他们的下一代 결론적으로 믿겠습니다 as we come to the conclusion 那现在说一下结论 구원받은 백성의 여정은요 그야말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the journey of the saved people of God is complete sufficient in everything 已经被得救的 百姓的旅程 是非常的完整 而且完美 우리가 복음 붙잡은 복음 붙잡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 회복하고 믿음 각인하십시오 because we are the people of the covenant who restored the gospel we must restore and hold on to faith 为什么呢 因为我们已经是 持定福音的应许的百姓 所以你们要 恢复信心 刻印信心 말씀 회복하고 말씀 각인합시다 we need to restore the word of God and imprint the word 然后恢复话语 刻印话语 증거 회복으로 증거 각인 각인하여 승리하십시오 we must have victory with restoring the evidence and by imprinting the evidence 然后我们再次 恢复凭证 然后再刻印凭证 然后我们要得胜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一起祷告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感谢神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각인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 두고 기대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these 40년 is the Lord your God has been with you may this word be imprinted in us so that we'll expect for the things that you will conduct in the future and that you'll do for us 求神 让我们所有的 圣徒们 让他们能够 看到到 40년之就 与我们同在的神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from 예수 基督的名 祷告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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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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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